야 쿠킹놈 오랜만에 들어온다 나 한 4일만에 들어오는 듯? 어... 진짜 진짜 왜 왜 왜 4일만에 들어오냐고요? 왜긴 왜겠어요 요즘 쿠킹놈하느라 안 들어오는 거겠지 어... 자... 음... 해볼 컨텐츠는 뭡니까? 하면은 대답해주는 게 대상적 솔직히 할 컨텐츠 없다 으흠... 솔직히 잘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... 곧 있으면 아레나... 끝났네 이미 이미 끝났네 프리레이드나 좀 돌려볼까요 한번 이즈이는 안하지 이즈이는 너무 이즈이해서 안하지 으어어... 넌 뒤로 떼이 노멀이라도 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저 넌 더 미디기 때문에... 뭐야 아 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... 노멀이라도 안 어려울 겁니다 아... 이거 좀... 여러분들 저거... 저 패턴 아는 분들 좀 댓글에 달아주세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어... 뭐지? 아니 뭐... 눌러도 피해지는 게 없는 거 같던데? 어... 어... 이번엔 피했다 뭐지? 뭐지? 어... 무력하는 적을 공격하세요 야 가 크림브릴레 크림브릴레 넌 할 수 있다 난 너를 믿어 난 너를 믿어 어... 아니지 아니지 아...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저 밑에 카드는 페이크였어 그냥 어... 아... 이런 느낌 아 밑에 카드는 페이크였어 어... 와... 저 문양을 보면 안 돼 일단 요거 뒤로 빠져주고 어... 아... 이거... 아무튼... 조져... 서커스 단장 조져버려... 조져시기? 보호막을 써?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조져주겠어 이게 뭐야 무무스... 이걸 어떻게 죽여... 그렇게 대팔려버린... 달려버린...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공을 저거 뺄걸 이거 요기... 어 그냥 외우면 되는 거네 패턴은 똑같은 것 같아 어... 불행 중 다행히 제 패턴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다른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딜이 약하다는 거? 어머... 쟤 딜이 세지 않다는 거? 빨리 빨리... 빨리 때려 인마... 무력화되면 뭐해... 개 세잖아... 아이구야... 어떻게 개는 하는 거니... 어떻게 개는 하는 거니... 야 세인트... 야... 스냅 뭐해... 스냅 뭐하니... 스냅아... 크림슨 코랄 사마... 크림슨 코랄 사마... 크림슨 코랄 사마... 크림슨 코랄 사마... 슈퍼에픽? 안 돼... 뭔 에이션트야... 에이션트가 아니라... 슈퍼에픽이긴 했는데... 소르베야... 넌 진짜 필요 없는 애... 소르베야... 넌 진짜 필요 없는 애야... 소르베에이 놔... 소르베게 이 놈... 넌 내가 저주할 거야... 태풍 보節님"!